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우리는 광복의 계기를 맞는데요 미국은 한반도를 소련과 중국을 반대하고 아시아 대륙의 미국 침략의 교두보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제패를 하기 위해서는 동북아를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계 제패의 전략적 요충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일찍부터 굉장히 눈여겨봤고 1945년 8월 달에 오면요 사실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은 늦게 참여를 합니다 특히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국의 진격 속도보다 소련의 진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지만은 이미 8월 7일, 8월 6일 이럴 때 이미 대일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나진, 선봉, 웅기 이쪽은 소련이 점령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연해주에 있었던 국제연합군 북쪽 지도부가 나중에 됩니다마는 김일성, 주석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김일성, 김책, 최용건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미 그 부하들이 남쪽을 소련군과 함께 밀고 내려오고 그럴 때 미국은 오키나와도 점령을 못합니다 일제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속도로 가서는 한반도 전체가 부산, 제주도까지 다 소련 영향권에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꺼낸 것이 바로 38선입니다 그래서 진격 속도가 너무 느려서 38선을 경계로 해서 한반도를 분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남쪽이라도 미군이 장악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러니 이제 이 38선을 건 것은 아무런 국제협정이 아닙니다 미국의 지배 전략의 산물이고 그 다음에 자를 댔다가 그냥 껐다는 거예요 39도 순으로 하면은 너무 올라간 것 같고 37도 순으로 하면은 남쪽으로 너무 내려온 것 같아서 38도를 전가운데로 껐다는 거죠 그래서 해방은 되었지만 45년 9월 8일 날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미군이 남한에 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포고령을 발표를 하고 이제 민중들이 45년 8.15 해방되자마자 자치정부가 막 생기거든요 인민위원회라고 건국준비위원회 여운영 선생이 주도한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전환하고 전국 도처에서 이제 주민자치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에 이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메가더 포고령으로 두 개의 정부는 없다 미군정만이 유일한 정부다 여기에 반기를 들면은 전부 다 체포 구속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화시키는 과정을 겪습니다 인민위원회가 다 해산되고 그 대신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바로 친일파를 등장시킵니다 일제 때 관료했던 사람 경찰했던 사람 헌병했던 사람 일본군 만주군의 제등룡을 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의 충견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민중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중의 강력한 저항과 미군정 간에 충돌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찍이 하의도 농민 하의도 농민 그리고 화순탄광 노동자 저항하니까 학살을 자행했고 그 이후에 47년도 여운영 선생 49년도 김구 선생을 암살했고 또 46년도에는 9월 총파업이라고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고 연이어서 10월달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47년도 3월달에는 3.2 총파업 48년도에는 단독선거, 단독정부 위험을 앞두고 279국 투쟁이라는 거대한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제주 4.3항쟁이 일어났고 4.3항쟁을 진압하라고 명령받은 여수 선춘에 있는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10월 여순항쟁이 일어났고 49년도에 오면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무력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남쪽이 북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몇 킬로씩 먹어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물러나고 이런 무력 충돌이 계속 있다가 마침내 50년 6.25 한국전쟁이 터진 거죠 45년 9월 8일 날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중앙청입니다 지금은 중앙청이 이제 철거가 되고 광화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장기가 내려지고 미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놓은 옛날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9월 총파업 10월 인민항쟁 제주도 4.3항쟁 여순항쟁 수많은 민중들이 이때 이제 등장한 용어가 손가락 총회입니다 지목만 하면은 친일파들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민중들 중에 지도자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은 불러다가 총살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고한 민중들을 미군이 그 앞잡이를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